인팁 vs 인프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인팁 음 괜찮네 나쁘지 않아 넌 왜 반응이 늘 그러냐? 좀 서운하다야 응 왜? 좋단 뜻인데 맛있다고 무덤덤하게 반응을 보이는 인팁이었다 인프피 와 완전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감동이야 맛있는 걸 먹은 기분을 온몸으로 나타내는 인프피였다 인팁 맛있어서 찐텐으로 감동할 때 이야 완전 맛있어 인팁이 놀란 표정으로 엄청 맛있다고 하면 미슐랭급이라는 뜻이다 인프피 맛있어서 찐텐으로 감동할 때 와 뭐야 미쳤다 인스타 올려야 돼 감격이 몸의 표현 한계를 뛰어넘어 어쩔 줄 몰라하는 인프피였다